저번주에 이어서 2탄!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저번주 어떠셨나요? 많이...팔이 아프셨나요? 괜찮았어요? 괜찮았다고요? 뭐라고요? 거절하고? 루틴을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이제 나가서 나가고 아닌 것들은 하루에 쫙 나갈 거예요 제 거 많이 봐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은 두 번째 루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렛츠고! 우리 저번 시간에 깡고 한번 되짚고 넘어갈까요? 처음에 원으로 시작했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& 2 3 4 5 & 6 & 7 8 1 2 3 4 5 6 & 7 8 같이 있었죠? 우리? 오른발이 끝났죠? 7 8 오른발이 끝났으면 여기서 늘리누거도 될 수 있죠 늘리누거도 하면서 오른발 먼저 나갈 거예요 1 2 3 4 5 6 7 8 여러가지로 아니면 꼭 그렇게 안되려도 1 2 3 4 5 6 7 8 이런식으로 천천히 늘려주면 되거든요 꼭 뭔가를 계속 많이 하게 돼요 아니면 나는 싫어 어떻게 걸어가려면 1 2 3 4 6 7 8 이런식으로 걸어갈게요 꼭 뭔가를 하면서 걸어 나가야지 잘하는게 아니라 뭐 하나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잘하는거겠네 뭐 하나를 하시려도 정확하게 1 2 3 4 5 6 7 벌써 1 8 끝났어요 이렇게 너로 놔주시구요 이렇게 걸어 나갔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1 & 2를 할거에요 5 6 7 8 앤! 이렇게 할거에요 앤! 기억하세요 근데 오른발이 1을 할거에요 연결해서 해보면 1 2 3 4 5 6 7 8 오케이 기억하셨어요 1 & 2 기본 2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를 한번 칠게요 왼손으로 3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한번 칠게요 4 손나가면 1 & 2 3 4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쓸게요 왼손으로 5 그 다음에 왼쪽으로 터치 그 다음에 오른손을 상상으로 뻗고 그 다음에 어깨로 올때 두 손이 같이 오는거에요 동시에 어 자 여기도 발이 없어요 연결해서 하면 1 & 2 3 4 5 6 7 8 이해하셨어요? 여기 별로 어렵지 않죠? 걸어 나와 세븐 나와서 원 투 찍고 찍고 머리 골반 찍고 오케이 다시 걸어 나오는거 다시 할게요 걸어 나오는거 생략할게요 나와서 원 앤 투 쓰리 포 5 6 7 두 손같이 이해하셨어요? 어 여기에서 익스텐션 우리 익스텐션 되겠죠? 양쪽 익스텐션 할거에요 원 투 쓰리 포 응 역시나 발이 없습니다 익스텐션을 원 투 쓰리 포 포 그 다음에 파 위로 올려주는거에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파 그 다음에 씩 쉬고 세븐 주먹 새끼 색깔 붙어 찾아야 되나 그 다음에 에잇 밑에를 딱 찍어주는거에요 어 여기까지 걸어넣고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잇 앤 원 앤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앤 원 투 쓰리 포 파 시 파 시 시 세븐 에잇 저도 휴대가 있답니다 어 원 앤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잇 되셨는데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원이 어떻게 안남으세요 오른발이 나와있잖아요 뒤로 한번 이렇게 다를거에요 응 손은 이제 이렇게 너무 동시에 풀어줘야겠죠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예쁘게 풀어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파 이렇게 딱 가져와 파 파 그 다음에 양쪽 그 다음에 오른쪽의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만들어주세요 화이팅 넘기고 위로 착 이런거 해도 될거 아니면 이런거 해도 되고 뭐 알아서 마지막 버스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아시는거야 자 마지막거 다시 해볼게요 익스텐션부터 1 2 3 4 4 6 7 8 1 2 3 4 5 6 7 8 어 처음에도 연결해드릴게 저번주에 끝난거 오늘발이 앞으로 있다가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5 5 5 5 5 6 5 5 6 6 6 7 7 8 6 7 6 7 8 7 8 6 7 8 7 8 7 8 8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4 14 15 15 15 15 15 15 14 16 15 16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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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